나는 아트 임팩트의 창업자 송윤희이다. 나의 하루는 불규칙하다. 출장이 잡히면 새벽부터 준비하고 나갈 때도 있고, 일이 많으면 밤을 새워 업무를 보기도 한다. 내게 DDP와 제주공항 면처점에 매장 방문은 중요한 일과로 우리 소비자들의 가치 있는 소비 경험을 위해 윤리적 기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해 매장 입점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 매장엔 당일로도 종종 들러 매장 상황을 파악한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철학으로 움직이는 윤리적 브랜드들이 아트 임팩트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도전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블루오브는 아트 임팩트가 런칭한 자체 브랜드로 프랑스 댄스웨어 디자이너와 콜라보한 친환경 수영복 런칭 이후 최근엔 재생가죽을 이용한 지갑을 제작 중이다. 블루오브를 통해 아트 임팩트는 윤리적 플랫폼을 넘어설 긍정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외부 일정을 마치면 사무실로 돌아가 낮에 못다한 업무를 마무리 짓고 귀가 후에도 새벽까지 업무를 보다 잠드는 날이 더 많지만 이렇게 아트 임팩트도 나도 매일 성장하고 있다. 아트 임팩트는 윤리적이고 친환경적인 패션 생태계를 만들어갑니다. 아트 임팩트는 윤리적 위험자 아트 임팩트는 윤리적